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섹션 2, 하프턴 드래프트, 허드, 하프턴 드래프트, 백, 왼쪽 사이드 샷새,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 사이드 샷새. 섹션 3, 홀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투게더, 하프턴 드래프트, 포워드, 왼발, 피보트, 하프턴 드래프트, 록스텝, 스텝, 록스텝. 섹션 4, 킥, 백, 포인 하면서 오른쪽 힙시킹, 앉아주시고 왼쪽 무릎 밴딩, 록스텝, 스텝, 록스텝. 오른발, 피보트, 하프턴 드래프트, 콜스텝, 드래프트, 사이드, 투게더. 섹션 5, 오른발, 사이드, 뱅락, 리커버,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백, 힙, 푸시, 사이드, 크로스, 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섹션 6, 사이드 락, 리커버, 록스텝, 스텝, 록스텝, 하프턴 드래프트, 백, 하프턴 드래프트, 포워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섹션 7, 다이아몬, 페이싱, 세븐, 서리, 버트락, 리커버, 비하이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쪽 다이아몬, 페이싱, 10, 서리, 버트락, 리커버, 오른발, 비하이드, 크로스 턴트 래프트, 포워드, 포드. 섹션 8 왼발 피볼 하프턴 드라이드 하프턴 드라이드 터닝 록스텝 왼발 하프턴 드라이드 사이드 록 왼발 하프턴 드라이드 백 오른발 백몰 리커버 포워드 투게더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4 4 5 6 7 8 1 2 3 4 5 6 7 8 8 9 8 8 8 9 9 10 9 10 9 10 10 10 10 10 10 11 1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1, 2 엔딩 원카운트 있습니다 월6까지 안무 다 끝나신 후에 12시 방향에서 원카운트 엔딩 있습니다 엔딩 마지막 5, 6, 7, 8 다 끝나신 후에 오른쪽 사이드 포인트 원카운트 하면서 12시 방향에서 엔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